오늘은 샐러드 빵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난 채소들을 양배추하고 사과, 당근 또 계란을 한 5개 삶아서 으깨고 감자, 고구마 여러가지 야채, 뭐이 이렇게 사과도 썰어놓고 당근들 이런 양배추, 밭에 나온 채소하고 파프리카를 넣어서, 머스타드 소스에다가 이렇게 버물렸어요 그래서 단백질하고 비타민, 여러가지 다 밸런스가 맞는 데다가 이제 버터에다 구운 빵 사이에다 낄 거에요 여기다가 햄도 한 조각 너무 더 풍미가 나겠죠 건강에는 햄은 좋지 않지만 평소에 집에 있으니까 아직 일부러 사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과하고 아침에 유자도 들어갔어요 유자가 아직도 우리 집에 냉장고에 들어있어서 유자도 넣고 비타민, 레몬에 뭐 3배나 들어있죠 빵 끼워서 오늘 식사를 할거에요 응